꼭 이래야 돼 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자명한 것 같아 자명한 친구들 붙잡고 양심적인 방향으로 에고도 배려하면서 카르마도 수용해 가면서 은근히 꾸준히 계속 가다 보면요 최고의 답이 나옵니다 하늘이 도와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거들었고 하늘이 도와서 에고는 거두는 거예요 하늘이 답을 줘요 최고의 답을 딱 도출시킵니다 그러면 에고 가요 상상도 못했던 거고 에고가 기대도 못했던 답들이 나와요 그런데 쭉 보니까 그 결 따라 온 게 맞는 그 답이 딱 나와요 이거 힘 빼고 걸으실 수 있으면 보살인데요 제가 서운하는 것은 지금 이 실전 요령을 터득한 기능 보유자 보살들을 많이 배출하는 건데 지구에 왜냐하면 이론만 많이 돌아봤자 이런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살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내 답이 정답이다 그러면 벌써 무지랑 아집이에요 가보는 거예요 내 답도 늘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느님께 여쭤봐 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만들 수 없는 나는 해낼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업적을 해내요 올바른 방향으로 거들면서 가면 아버지는 이미 최고의 해법을 갖고 계신데 아버지가 갖고 있다는 거는요 참나가 갖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참나는 이미 답을 알고 답을 갖고 있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꿰뚫어보는 참나는 답을 알아요 누가 몰라요 애고가 몰라요 애고가 모르는데 애고가 제일 큰 소리쳐요 내 생각이 답이야 내 생각 못 받고 그런데 힘 좀 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카르마의 결에 몸을 맡기고 몸을 맡기고 물살에 몸을 맡기고 흐르면서 한번 가봐라 그러면 기가 막힌 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최고의 선물들을 찾을 수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늘의 개의 여지를 두고 빠른 태세 전환 네 아빠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빨리 말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고집 부린 사람 말 못 바꿔요 끙 하잖아요 근데 보살은요 원래 이거 사러 갔어요 백화점에 이거 사러 갔어요 와우 이거 하나 꼭 사야지 내 뜻이죠 갔더니 이걸 만났네요 기가 막힌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이거 사라고 보낸 거예요 백화점에 그럼 못 받아들여요 난 이걸 사러 왔는데 빠른 태세 전환 아버지 이런 기가 막힌 걸 예비해 놓으시다니요 역시 아버지입니다 하고 사고 와야 돼요 기분 좋게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어때요 이해되세요 아니야 난 이걸 사러 갔어 이걸 못 사게 한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사러 갔는데 나는 에고는 이거 사러 갔어요 카르마가 어디로 흐를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판단할지도 미래가 어떻게 나한테 다가올지도 모르니까 난 이거 사러 갔어요 근데 카르마는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요거요 눈치 빠른 보살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땡큐죠 그쵸 역시 아버지 이게 벌써 딱 사회성도 좋잖아요 아버지 이거 이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 이 친구랑 도저히 수작이 안 되는데 보살 이게 우주 사도 노릇 하겠어요 보살 노릇 하겠어요 군자 노릇 하겠어요 뭐 안 맞죠 아버지랑 뜻이 잘 안 맞죠 아버지 그치고 오는 저에게 tie전으로 아버지에 해야 돼요 아버지 그래서 이러면 사회성을 다가올 수도isko 뱉한 상태에서 가정적으로